자 콜라오브 디테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보자고 숨바꼭질을 다 알지? 이 게임은 요런 재밌는 요런 이벤트를 자주 해 가끔가다 다양한걸로 모습이 숨겨갖고 저렇게 그 높은 탁자 약간 좀 섬 뭐라 해야지 하여튼 나무 그 선반 저렇게 변신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의자로 변신하기도 하고 그니까 다양한 모습을 변신해서 아 저거 뭐야 S죠 땡땡땡은 진짜 자 이렇게 M을 먹으면은 보너스 점수가 올라오거든 그러면 1,2,3등 안에 들 수 있어 점수가 많이 먹어준게 좋아 그리고 오래 숨을수록 또 점수가 추가돼갖고 순위권에 하나 들을 수 있어 순위권에 들으면 경험치가 준단다 발각되면은 총을 쏘거든 총 맞으면 죽는거야 그럼 게임은 오버지 최대한 오래 숨어야 돼 자 발각됐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어차피 나말고도 여기 숨은 사람 되게 많거든 자 열심히 눈치껏 도망다녀 눈치껏 일단 뭐 발각했다고 뭐 쫄 필요 없어 일단 튀면 돼 잠깐 투명할 수 있거든 맵초 안 돼갖고 잘 써야 돼 아 또 발각됐네 괜찮아요 쫄 필요 없어 자 어우 겹쳤다 아 바질 페스토 부추소금 넣고 꼭 짠 다음 된장 마늘 야 미치겠다 저렇게 이제 메모를 해갖고 어 이제 그날 엄마가 반찬을 하셔 그러니까 그 레시피지 레시피 아 진짜 아까 S땡땡 부터치겠고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이게 집중해야 돼 이거 순복구실은 긴장의 텀을 늦추면 안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잡혀 정말 빡스러워 빼놨다 216초 남았어 어 시간 진짜 빨간해 생전의 왕 저기 들어간다 어 또 겹쳤어 자 움직인다 만약에 술래가 되면은 총을 막 쏘거든? 그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는 다 쏴버려 그분에 걸리면 이제 죽는 거야 각성이 돼갖고 막 엄청나게 스피드로 뛰었다 줘봐줘봐 나무 도망간다 저기 나무 도망간 거 보이지? 자 겁나게 줘봐줘봐 나무 겁나게 빨리 도망간다 지금 지금 쫓아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 저건 건너편 옥상에 의자에 의자에 있다 의자 밑에 내다라고 그래서 아 진짜 근데 요번에 술래 진짜 못한다 술래 애들이 위에 건물 옥상에 숨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네 아 조심해야 돼 근데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총 쏜다 총 쏜다 죽었어 어이 잡았나? 106초 남았다 음 계속 쳐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 쟤 뭐야 쟤 뭐야 사람인데? 쟤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어디겠어 이게 수몽 그 변신을 랜덤으로 변신하거든? 잘만 변신하면은 진짜 끝까지 간다 진짜 잘 계속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안 돼 술래율도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계속 쓰면은 샌드위치를 껴갖고 뭐야 이거 중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더 좀 그래 좀 좀 약간 미쓰지 이제 플레이 경치도 좀 이거 봐 경험치 조금밖에 안올랐잖아 지금 자 버테도 수고했어 멍스타이널 쌈뽕알 유언 플랑스톤 적개기장 레이런 잭슬라이먼 버테도 수고했어 자 일단 먹고 다음판에 또 봐 바이바이 바이 안녕 챠킹쌍 다짐 됐어요 잘